요즘에 이 챗 GPT 열풍. 어디서나 들려오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일상생활 업무 현장에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용 가능한 서비스니까요. 물론 이게 아직은 베타 서비스긴 하지만 적어도 정보 비서 역할은 톡톡하게 한다. 써본 사람들의 얘긴데요. 민간 기업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임상 환자 한 3천 명 정도의 데이터를 일일이 엑셀에 입력하려면 생각만 해도 수작업으로 깝깝한데요. 그럼요. 한 반나절 이상 걸리거든요. 대여섯 시간. 그런데 이것을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연산식과 코드를 알려줘서 1분 만에 처리 완료했다. 아주 톡톡히 재미를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특히 해외 담당 업무를 하는데 영어에 자신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한글로 된 자료들을 챗 GPT야 이거 영문으로 요약해줘. 쫙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 번 감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에서 아주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더라는 걸 실제로 직장인들이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이게 단순 노동인데요. 단순 지식 노동.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도는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좀 이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서도 이 챗 GPT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민간, 공공, 큰 경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업무를 생각해 보시면요. 국내 업무가 아니라 요즘에 해외 공주 업무가 늘고 있어요. 인터폴에 적색수배됐다.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했다. 그럼 현지 경찰과 공주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야 되겠죠. 그럼 영문으로 공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 곤혹스러워하는 경찰관들 많습니다. 그런데 채 GPT한테 부탁을 하니까 깔끔하게 범죄인 수사 인도 사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영문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경찰 뿐이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채 GPT를 업무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보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창의 행정 이렇게 주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민원의 대표주자 120 다상 콜센터에 채 GPT를 도입하면 어떠냐는 검토를 하겠다. 이거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현장에도 채 GPT가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작년에. 네. 코로나 때. 온 동네에서 메타버스 하겠다, 메타버스 하겠다 이랬는데 채 GPT 나오니까 또 전부 채 GPT 하겠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유행처럼 번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미래에 또 지금 일상에 다가와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건지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AI와 함께하는 미래가 아니고 AI에게 지배되는 미래가 될까 봐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